채널A와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동아국제금융포럼이 열렸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한국 경제에 대해 어떤 조언을 건넸는지 이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이비드 카드 미국 US 버클리대 교수. 그는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코로나19 한국이 단기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 위기 요인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품질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위축을 핵심 문제로 지적하며 고령층 교육과 고급인력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규제혁파를 강조했습니다.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정치권과 금융권 주요 인사들도 함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